사회안전 학교폭력 예방신문 등호 이동훈 기자, 전기자전거 전문기업 주식회사 EMI 코리아가 경주 안강에 300억 원을 들여 퍼스널 모빌리티 및 D차전지 생살라인 구축에 나섰다. 7위 경주시와 주식회사 EMI 코리아 주식회사 SNK는 퍼스널 모빌리티 및 D차전지 배터리팩 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투자 유치양의 각서 모호를 체결했다. 주식회사 SNK는 주식회사 EMI 코리아의 자회사로 배터리팩 전문기업이다. 경주시청 대회 협력실에서 진행된 이날 모 체결식에는 주식회사 EMI 코리아 김홍식 대표 주식회사 SNK, 김두영 대표 준하경 경주시장 서우대 경주시의장 이철우 부의장 김수광 시의원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EMI 코리아와 주식회사 SNK는 2025년까지 300억 원을 투자해 경주 안강읍의 전기자전거 등 퍼스널 모빌리티 생산시설 및 D차전지 배터리팩 제조시설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고용인원은 170여 명이 될 전망이며 주식회사 EMI 코리아와 주식회사 SNK는 신설부지로 안강읍 검단 일반 산업단지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산업부 주간 퍼스널 모빌리티 배터리 공유 스테이션 통합 관제센터 유치 공모사업에 경주시가 선정된 데 이어 이번 투자 유치모 체결로 이 모빌리티 산업 중심지로 경주가 급부상하게 됐다. 준하경 시장은 주식회사 EMI 코리아와 주식회사 SNK의 투자 유치를 계기로 경주 안강읍이 미래 신성장산업이니 모빌리티 산업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 동구 시남동에 본사를 둔 EMI 코리아는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 전동 스쿠터 등 다양한 퍼스널 모빌리티를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매년 새로운 디자인과 신기술을 도입한 제품을 선보이는데 자체 브랜드 외에도 이탈리아의 페라리 벨로시 페로 프랑스 마이클 블라스트 등 해외 브랜드의 독점 판매권을 확보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다.